우리 김과장님 수준급이다 일주일 딱 했는데 김과장님 도넛 장사해갖고 돈 벌어서 나중에 자동차 회사 체리어 보란듯이 자동차 하나 회사 체리어 돈 벌어갖고 도넛으로 돈 벌어서 너 짜른 회사 자동차 회사 버금가는 자동차 회사를 하나씩 정비자동차 내가 찍으라 그래 뒤집어서 또 빠르잖아 내가 잠복 나왔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얼른 빨리 또 올려야 돼